한국국토정보공사 박근혜의 독재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아래에서부터 모아내겠습니다. 관권부정 대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 하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파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겠습니다. 진보 희망버스는 여의도 칼바람에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환하게 웃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목숨을 건 당사수 투쟁의 결기를 담아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신유신 독재 박근혜 정권 국민의힘으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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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ophわかerved!! 감사합니다.